바다 한가운데 밤이 내리냐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숨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 지옥 어젯밤의 유설선을 지금 설레인 건 좀 우습지만 웃는 사람 없으니 괜찮아 웃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 어젯밤에 유설을 썼는데 다시 꿈을 꾼 건 비밀이지만 우는 사람 있으면 뭐 어때 우는 사람 있다 해도 뭐 어때 안의 일치를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지 일단 첫 장을 쓰는 거야 뭐부터 써야 하지 보물치도 아냐 낡은 해먹 아냐 감기 끼움 아냐 찢어진 채 아냐 아냐 부인 걸 쓰면 돼 까맣다 기억나는 걸 먼저 쓰자 어머니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 아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는 너보다 더 나는 저 바다를 사랑한다 저 바다를 어젯밤에 유설을 썼는데 나 지금 항해일지를 쓰고 있어 내 부서는 볼 사람 없잖아 항해일지를 볼 사람도 없잖아 그 너희가 내게 닿는 곳으로 내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그 나심이 이렇게 뛰는데 그 꿈을 꾸지 않을 수 없잖아 내 마음을 꾸지 않을 수 없잖아 내 마음은 꾸지 않을 수 없잖아 감사합니다.